안녕하세요. 매일신문 정채연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 이하를 보이면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 7도에서 13도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경북 내륙은 영하 5도 이하를 보이겠고요. 강원 산지는 영하 10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